어제 고등어를 많이 잡아서 썰어서 놓은 통바흘인데 지금 만조시간입니다. 꺼내봅니다. 오우 대박대박 대박대박 엄청나네 엄청나 멋있다 우와 고기들이 고기가 장난아니에요 우와 대박대박 사이 강나 크다 우와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우와 이렇게 큰 거 같고 이야 이거 뭐니까?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일로와 나와 우와 대박이다 이거 여섯 마리 베드라치 우와 대박이다 이거 대박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이거 우럭 정말 커요 우와 우럭인가 뭔가 이거 굉장히 크고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대박 스타ública 네네 네 assasspoke 하단 landing 물텔루에요 오빠 좀 하고 이뻐 아쉬워 우리 한번 해봐 앉아주셔야겠습니다 남자 할 때 극한 비옥과 파티였대 눈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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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i 눈 뜨거 요잉 아 저끄리다 초포도 의지 물텔루 연어 물텔루 물텔루 물텔라 고기 소고기 힘을 주시는 거 같지 않나요? 딱딱했는데? 괜찮은데? 응 맛있지마 너무 웃겨 응 먹어볼까? 응 괜찮은데? 괜찮아? 어때? 맛있는데 음 양념 맛이 기가 맛있네요 음 찰칵 떨어져 어휴 통발에 우럭 들어와가지고 참 우럭구이는 해먹을 줄이야 뼈까지 으흑 땀은 찌린다 하하하 고맙다 고맙다 샐러드 택시 샐러드